오늘 낮 12시 16분쯤 대한항공본사 콜센터에 항공기를 폭파하고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통화에서 공항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각 공항에서 경찰, 소방과 함께 순찰 등 보안 검색을 강화한 상태입니다. 두 공사는 순찰 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해 점검하고 여객터미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